전부읽고 희귀우물을 획득합니다. 빛머항 사일런트는 진짜 벌써부터 걱정되는 게 걔는 느리잖아. 내일 잠 못 자는 거 아녀? 소돌전쟁 pp 곁돌 파리 파리가 왜 나와? 아유 의심 승천 낮을 때 쟤가 되게 순하구나. 혈안 천둥 징끈 징끈 킹게 가척 자고 엘리트 잡읍시다. 보스 육강력이었나? 슬라임 유물 라인업 개쩌네. 희귀우물만 세게네. 디스플리 랄카 버 롱 랄카 버 롱 딸기 불조약 몸풀 불조약 넣고 pp 빨리 돌리자 아니 미친 빡지려는 거 봐 철파 보자 빡치기 음.. 피는 피 있는데 저거 피 깎는 카드 안 나오나 연사 아이 되게 애매한 카드만 나오네 애매해 애매해 22하면 77이라서 괜찮지 애매해 애매해 하죠 맞으면서 pp 코스트 조금씩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아 격돌까지 암튼 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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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p 스네코 잠깐만 스네코 스네코 pp 흠 저거 저거 카드 고코스트 더 찾아봅시다 일반 모험 일반 모험 좀 가고 상점 보고 상점 보고 불보고 엘리트 보든가 말든가 몽둥이 질이나 이런 거 좀 찾아봅시다 삼코스트 정신 혈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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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료 PP 혈류도 1코스트가 아닌데 체력 많이 잃어버리고 어차피 체력 깎아봤자 PP 코스트가 깎이는 것도 아니야 PP 이도료 이 노래는 어차피 나중에 다른 거 나가도 연기할 수 있고 호미 시계만내 이도료가 좋은 게 0코스트 카드 나오면은 그거 바로 복사하면 돼가지고 으 극혐 이렇게 1댐 모자라지 손에 있을 때 하면 줄어듭니다 잼네코 저거 뽑을 때 바뀌는 거라서 3 3 아유 그지 같은 거 0 0 뭐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까까까까까 아우 아 아 PP 흘려보내기 아니 왜 저쩜 응? 고코스트 몽둥이질 이런 거 주면 안 될까 안되겠니? 안되겠습니까? 이도류 빨리 강화자 불타는 조약도 강화자 중간 부분과 끝부분이 기억나지 않아 기사생 이상하게 재생바가 다 차있어 해킹당하겠나? pp 이도류 강타 까지볶음 님바같습니다 몸박 약분 흘내 아니 곡포스트좀 줘봐 충격파 갓격파 영채 영채가 쓰지도 못해 코스트 없어서 킹동이 재료디가냐 아우 젠장 나 그래도 이번에는 조개여서 큰일 했대 태울게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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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태울게 없네 몽둥이 질 들어가면 제일 좋을텐데 오케이 잡았네 허어 몽둥이 질 나왔다 몽둥이 질 몽둥이 질 흥 히히히히히 히힛 히히힛 흠 분명히 격돌이라는 저주파트가 있는데 왜 흡하고 부족 효과를 못 받나요? 버그인가요? 버그는 대부분입니다. 격돌 그래도 쓸 수 있어요. 오우야. 이... 이... 코스트. 이번 턴 위험한데. 아니 왜 다 3코스트로 쳐 나오세요. 제발. 아이 젠장. 미친 3코스트. 화영 연사. 연사 하나 있죠. 넣지 말고. 화영이나 무적. 무적 넣을까? 아 무적이 딱이네. 젠방구. 소주. 소주가 좋겠네. 소주. 핑핑이. 핑핑이 정도는 이지하죠. 상장가서 재건합시다. 굳이 더 파밍할 필요 없을거야. 굳이 더 파밍할 필요 없을거야. 미라소는 3방인데 파워가 없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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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바리 이거 방어도 쌓을 수 있나 일단 바리 정도는 넣어도 될 것 같긴 해 근데 방어도가 안 쌓인다 방어도를 못 쌓아 뭐 일단 흐릿함 효과 받는 정도도 괜찮으니까 0코스트인데 뭐 세마향 미라손도 볼 수 있고 지나도 굳이 쓸모없지 넣어둔까 이도류 봉둥이 제일 어떻게든 빨리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뻘건 애굴 무감각 발이 있으니까 무감각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못 썼어 안이 찬장 이도류 봉둥이 이도류 봉둥이 실력으로 BP 코스트 0 만들면 돼 아 실패 바리케이드 뭐 이정도면 사봤네요 무갱각이 나와줬어 다행이야 옆에 불이나 볼걸 여기 왜 봤지 타락 지금 카드 적어서 힘들걸요 어 뭐야 아니 옆에 카드 나감 에임 상태가 여기 시계 맞았다 이럴거면 아까 진화 넣어놓는게 좋았을까요 근데 또 달팽이 잡을때는 진화가 필요없으니까요 미도료 금속사 이런거 해도 되겠죠 실패 다리 충격판 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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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? 13단계.